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J9 프로모션 박윤우입니다. 오늘은 체육관을 찾아서 제2탄으로 부산 장전동에 위치한 장전구 복싱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. 장전동 장전구 체육관 간장 진상구입니다. 관장님이 금성군학교에서 복싱부를 하셨죠? 복싱부 성격을 좀 말해주십시오. 부산 시합에서 교육관계도 우승하고 최고 선수권도 최우선상도 받고 전국 시합의 김흥 박사베 동메달을 따고 최고 선수권에서도 3위하고 했습니다. 만약에 프로에 갔다면? 프로에 갔다면 한국 챔피언 정도는 안 했겠습니까?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습니다. 그 정도는 선배들이 알 겁니다. 그리고 그때 이제 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수생을 하고 대학을 안 갔습니까? 집안 사정도 좀 어렵고 그래서 바로 직장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다가 뭐 평화시장에서 오류돔 사업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때 돈 많이 벌였다는 소문이 들리는데? 그때 좀 조금 벌었습니다. 얼마큼 많이 벌였습니까? 아닙니다. 그때 그렇게 많이 해서 조금 벌었습니다. 현동에서 복싱채판한 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? 이제 뭐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. 2개월 정도? 관원은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? 한 30명 정도. 우와 상당히 많네요. 그게 우체국에 맞습니다. 복싱채판이 날로로 분창하는데요. 아유 아닙니다. 관장님 실력이 좋은 거 아닙니까? 아유 뭐 아직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복싱채판하게 됐습니까? 세계 챔피언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고 뭐 국가대표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고 거의 제 꿈입니다. 아 너무 늦게 온 거 아닙니까? 복싱채판? 조금 늦었습니다. 늦었지만은 해보려고요. 아주 훌륭하십니다. 고맙습니다. 그 복싱 배울 때랑 그 지도자 입장에서 본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? 배울 때는 그냥 시킨 드럼 하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드럼 하면 되는데 아이고 지도자는 힘들어요. 가르치 보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요. 다 뭐 자기 생각도 있고 따로 하라는 대로 따로 얻어 안 하고 그래서 뭐 좀 많이 힘듭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. 한마디로 그 속에 침울이 났는데 이 말이네. 한딱질이 납니다.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.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 그 상황과 그 나이 연세를 좀 말씀해 주시죠. 네. 강상욱이고요. 올해 60입니다. 아 60입니까. 복싱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? 네. 2개월째입니다. 2개월이요? 그냥 좋습니다. 그냥 좋습니다. 그냥 좋습니다. 스피드 훈련이 되고 근력 강화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중 감량에 있어서 탁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. 복싱을 해가지고 무엇이 좋아하셨습니까? 제가 83kg에서 지금 2개월 만에 10kg 감량해가지고 지금 73kg 체중 감량이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체중을 상당히 많이 감소했네요. 제 몸의 변화에 자부심을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. 복싱을 해보니까 무엇이 가장 좋던가요? 샌드백을 치고 우리 관장님하고 같이 복싱을 하면서 소리가 좋습니다. 소리가요? 좀 특별한데요. 소리가. 소리가 좋아. 샌드백 소리가 좋아. 샌드백 소리도 좋고 글러브 부딪히는 소리도 좋고 소리로부터 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어디 나가시면 나이가 좀 젊다고 하지 않습니까? 좀 젊게 보는 편입니다. 제가 올해 만 60인데 한 50 초반까지도 보탔던데 복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. 제가 복싱을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. 이 라이에 복싱을 시작한다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내가 제일 좋아합니다. 진짜로요? 술도 젊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체중도 20 몇 년째 못 배 된 거를 최근에 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. 복싱 열심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29살 정현수라고 합니다. 직업은? 직업은 쿠팡 고기센터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생활복싱 대회 나가죠? 네. 맞습니다. 처음입니까? 네. 운동은 지 얼마 정도 됐어요? 3개월 딱 됐습니다. 아 그 시합에 나가면 자신 있습니까? 자신 있습니다. 우승할 수 있습니까? 우승까지는 아직 조금 더 연차 쌓이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과장님 잘 가르쳐주죠. 네. 복싱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까? 원래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유도를 좀 오래 했었었는데 유도? 네. 유도 그만두고 나서 헬스를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복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복싱을 해보니까 어떤가요? 유도랑 좀 더 다른 매력이 있는데 그냥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여기 와서 딱 다 풀려지고 너무 좋더라고요. 그게 우리 복싱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. 저는 직장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랑 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복싱 오게 되면 여기 관장님이 너무 잘 지도해 주셔서 체력이랑 멘탈 만큼은 정말 좋아하실 테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장정구 체육관이 확실하네. 확실합니다. 잘 가기 전에 알겠습니다. 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